계란을 가져온 개미들 영차, 영차 개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숲속에 계란이 있지 뭐예요? 와, 이거 무지무지하게 큰 먹이구나 아니야, 우리들이 먹는 것이 아니잖아 에이, 저것만 있으면 1년간 세컷 먹어 더 이상 이러지 않아도 돼 아니야, 저것은 못 먹는 거야 어떻게 먹냐고 말다툼 끝에 계란을 먹이로 생각하는 쪽이 이겼어요 자, 집으로 갖고 가자, 가자 계란을 집으로 옮겨왔어요 응, 입구를 더 넓혀야겠어 개미들은 계란이 들어갈 정도로 입구를 크게 넓혔어요 집안도 크게 넓혔어요 자, 이제 일하지 않아도 될 거야 실컷 놀면서 맛있게 먹자 빨리 먹자고 개미들은 끝내 계란을 꽝 깨뜨렸는데 아이고, 이게 뭐야 아하하하하, 아니 계란 속에 그 미끈미끈한 흰자, 노른자를 보았나요? 개미집으로 수없이 밀려 들어오지 뭐예요 어쩌면 좋아요 여행 Do you like this? 아하필요 종ia